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교영 교수님께서 제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어제 고민을 좀 해보니까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다른 주제로 소통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저한테 특별한 기쁨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계신 방교영 교수님이 저와 연구실에서 말하자면 한솥밥을 몇 년씩 먹으면서 동고동락한 오랜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많은 청춘들과 제가 조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많은 청춘들과 대면하니까요. 청춘은 그냥 청춘 자체로 아우라가 있습니다. 이게 한 분도 아니고 수십 명이 있으니까 그 아우라의 제가 전염되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제에게는 지나가버린 청춘인데 그 청춘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부부로서 오지 않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함께 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공동 토크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날을 오래오래 기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의료를 받았을 때 이 주제를 보니까요. 아 독일 통일과 경제 한국의 미래 그리고 청년의 도전정신 이 거대 담론을 내가 오늘 여러분들과 청춘들과 나눠야 할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이 앞에 독일 통일, 경제, 한국의 미래 이 거대 담론은 슈레더 전 독일 총리께 맡기고 마지막에 있는 청년의 도전정신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청년의 도전정신이라고 주제를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 생각에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경제 위기, 실업, 어려움 그리고 통일이라는 큰 과제, 청년의 도전정신이 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도전이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 중에 하나의 면이라면요. 그 다음 다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언제 내리죠? 갈림길에 있을 때 내립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이라는 게 무수한 갈림길과의 조우이고요. 그 갈림길 사이에서 내가 내려야 되는 의사결정, 선택의 순간이죠. 그 선택의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얘기를 할까? 때로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 자체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 적어도 여러분보다 제가 갈림길에 적어도 더 많이 직면했고 그 갈림길들에서 뭔가 선택을 더 많이 해봤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네 가지 제가 조우했던 갈림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갈림길은 독일 유학이었습니다. 독일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혼자서 가기에는 너무 버겁고 독일 유학 비용도 부담이고 그래서 아주 절친한 친구하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같이 가자. 우리가 서로 마음도 의지하고 방도 하나 얻어서 유학 비용도 덜고 정말 용감하게 똘똘 뭉쳐서 해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을 했는데 비자를 받고 비자까지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독일 유학을 떠나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아 나는 아무래도 엄두가 안나 해서 혼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혼자 가느냐 마느냐 갈림길에 처음 직면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아마 글로벌 시대에 해외로 취업도 많이 하고 인턴십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여성이 혼자 유학길을 가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저의 선택은 혼자서 가자였습니다. 그때 그 갈림길에서 제가 내렸던 결정이 아마 오늘의 저를 잊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큰 하나의 방향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직면한 갈림길은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한 일입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사실 너무나 원해서 그 준비를 하고 열심히 스터디를 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우연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갈림길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연입니다. 통역 대학원을 전혀 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제가 유학을 다녀온 후에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텔레비전 뉴스에 광고가 뜨는데 KBS 국제방송국이 개국을 하면서 여러 외국어에 국제방송국 PD 모집하는 광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독일을 유학을 갔다 왔는데 국제방송국 KBS PD 너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PD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광고를 딱 보니까 KBS 방송국 그것도 국제방송국 PD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시험을 보러 갔는데 1차 시험에 모인 분들을 보니까 통번역 대학원 각 과에 선후배가 모인 동창회를 방불케 하더군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외국어 실력이기도 했거든요. 아 어떻게 보면 저는 유일한 통번역 졸업자가 아닌 지원자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떨어졌다 생각하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포기하고 아주 편한 마음으로 필기시험을 봤죠. 그런데 합격을 한 거예요. 2차 시험에 또 응시를 하게 됐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3차 면접에 간 두 명 중에 들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1차 시험에서는 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좋은 경험이나 하자 이렇게 간 거였거든요. 부담 없이 모르는 문제를 그냥 통과통과하고 썼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게 뭐냐면 3차에 두 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갑자기 이 직업이 내가 꼭 해야 될 직업이고 이 세상에 PD 외에는 멋진 직업이란 없는 것 같고 이 직업을 떨어지면 나는 할 게 없을 것 같은 갑자기 엄청난 간절함과 희망과 이 직업을 향한 엄청난 욕망이 내가 꼭 해야 될 직업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실 그저 광고 보고 한 번쯤 하고 지원했을 뿐인데 말이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그때 이 방송국 PD 시험에 온 통번역 선후배들 이야기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통번역 대학원을 한 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선배들에게 좀 조언을 하니까 저를 위한 진심어린 조언이 뭐였냐면 가지 마라였습니다. 영어과 정도는 이게 비전이 좀 있어 근데 통대가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시키는 한마디로 빡세게 공부를 시키는데 그 고생에서 나와도 독일어과는 비전이 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갈림길에 선 거죠. 저의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해서 제가 독일어 동시통역사가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저는 다만 무엇이 된다라기보다 제 전공이 독일어였기 때문에 이 내가 전공한 전공인 독일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독일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내 독일어 실력이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니 통대에서 이 실력을 좀 갈고 닦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통대를 졸업하고 뭐가 될지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줬습니다. 무엇이 돼도 좋을 것 같았어요. 내가 전공인 독일어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근데 통대에서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 정도는 있었죠. 2년간 그야말로 통대가 빡세게 공부를 시킨다는데 한번 해보자였습니다. 결론은 역시 그것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제 직업에 대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솔직하게 여러분한테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고3 때 학교 수업에 안 들어가는 땡땡이치는 문제아였습니다. 고3 때 사춘기가 왔거든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막 시키는데 아 엄청난 정의감에 이런 비정한 입시 이런 거를 나는 거부하겠어. 나는 그러면서 수업에 안 들어가고 도서관에 혼자 가서 책을 보면서 스스로를 쿨하다고 느꼈어요. 아 나는 너네처럼 입시에 매달리지 않을 거야.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엄청나게 성적이 떨어졌고 아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학과를 가기가 쉽지 않았죠. 저는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나서도 고3 1년을 완전히 수업을 한마디로 놓고 놀았기 때문에 물론 저는 놀았다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했다고 주장합니다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문제야였기 때문에 독일어를 고등학교 때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아베체대부터 시작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1학년 때 어떤 저의 동기들은 베르톨드 브레히트를 읽는데 저는 아베체대를 하려니까 이게 공부에 재미가 더 안 붙는 거예요. 게다가 고3을 놀았기 때문에 역시 노는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좀 정신을 차리고 독일어 공부를 시작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통번역 대학원은 이 부족한 독일어 실력을 메우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섰던 갈림길은 통제를 졸업하고 통번역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통번역 대학원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 번째 섰던 갈림길은 제가 선택하지 않은 길에 대한 것입니다.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고 싶은 선망의 직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대사관의 통역관으로 가는 겁니다. 대사관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해외 대사관으로서 일도 재미있고 업무 조건도 좋고 또 독일 대사관 같은 경우는 휴가도 빵빵하게 나옵니다. 이런 또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애를 낳아도 충분히 고민 없이 잘릴 염려 없이 다닐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망의 직업 중에 하나가 외교부 통역관으로 가는 겁니다. 외교부 자체가 여러분들 아마 모두에게 여전히 선망의 직업이고 멋진 직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해외에서 또는 우리나라에 오는 해외의 VIP들을 맞이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죠. 제가 이 두 개의 자리가 공석이 돼서 지원 요강이 나왔을 때 저희 통번역 대학원의 모든 선후배가 다 지원했습니다. 역시 저도 지원을 하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지원해서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지원을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한 거죠. 어떤 길은 적극적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길은 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선망했던 외교부나 대사관에 지원하지 않았던 것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제 가치 또는 소신 같은 건데요.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가 자유 그리고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자유 그리고 독립성에 입각해서 직장 생활이나 제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지원했더라도 합격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쟁쟁한 선후배께서 많이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았던 것 역시 저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부러워할 것 같은 선망의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었고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제가 섰던 갈림길은 제가 마흔 살에 왔습니다. 마흔 살이 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인생의 절반을 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소위 저희끼리 꺾어진 여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꺾어진 여둔이 됐어. 이 마흔에 뭘 해야 될까? 그 갈림길이 저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온 것은 제가 통역사로 일했던 NRW 노르스라인 베스팔렌 연방주의 주정부 산하 기관인 경제개발공사 대표자리가 공석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 공석이 돼서 지원을 하면서 이 생각을 했죠. 아 나한테 두 가지 지금 갈림길이 나왔구나. 하나는 내가 이제까지 해왔고 너무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하는 것 같고 자신도 있고 통역사로서 클라이언트도 정말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잘 발전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간단히 말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 경쟁 우위가 빵빵하게 있는 통역사라는 길을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마흔이라는 나이에 내가 아직 새로운 일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열정이나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할 때 완전히 새로운 일에 한번 도전해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 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이런 도전에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갈림길에서 늘 떠올리는 시입니다. 로버트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 The Road Not Taken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한 번 더 같이 상기해 보겠습니다.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한 몸으로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저는 오랫동안 한참을 그렇게 서서 덤불 속으로 휘감겨 내려간 한쪽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길에 못지않게 아름다웠고 어쩌면 더 나은 것도 같았습니다. 풀이 더 무성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서 아마 더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죠. 그 길을 걸음으로써 그 길도 같아지겠지만 말입니다. 그날 아침 두 길은 모두 낙엽 위로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아, 나는 다른 나를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져 끝이 없으므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먼 훗날 언젠가 어딘가에서 저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저는 사람들이 적게 걸어간 길을 선택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제가 그토록 원했던 KBS 방송국 PD가 안 되어서 속상했던 일이 생각나네요. 그토록 매력적이고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외교관이 되지 못한 것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는 때로는 내가 가지 못한 길이 비록 간절히 원했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 인생의 뜻밖의 터닝 포인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어떤 갈래길로 접어들지 알 수 없고요. 다만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간다면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선택한 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한우물을 팔아 굉장히 고립다분한 말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저한테도 한우물을 열심히 파야지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드는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요. 아 진리란 단순하고 고립다분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한우물을 파서 잘 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어라는 한우물을 파보니까요. 그 우물 하나만 얻은 게 아니라 우물을 파는 과정에서 뜻밖의 보물들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죠.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의도했던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에서 뜻밖의 기회들과 조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독일어라는 한우물을 팠지만 그 독일어라는 한우물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뜻밖의 일들과 마주하게 됐는데 그 뜻밖의 기회들이 지금의 저를 이곳에 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 삶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것을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입니다.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잘 아실 텐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죠. 제가 해석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제 다짐인데요. 이것은 20대에 갑자기 돌연사해서 세상을 떠난 제 친구를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가 너무나 살고 싶었던 내일이었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오늘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을 충분히 열정적으로 산다면 내일은 그저 그 오늘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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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